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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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뒤 피곤해. 반납뒤 많이 먹어요. 희소식이 진짜 희소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인생생일서 하고 싶어요 발라줘 빅이요? 발라줘 빅이요 박이에요 발라줘 빅 키가 엄청 크시던데 저보다 한살이 형이잖아요 또래 거의 또래니까 거의 프렌드죠 KBO는 제가 선배니까 바로 오장와장 스토드오버 줌 알려줘야지. 이제 전반기 올스타브레이크 다 끝나고 후반기 첫 경기 시작하는 거니까 다 다치지 않고 서로 다 같이 이 시즌은 잘 어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간다. 이건 다 그러자. 우리 좀 빨리 빨리 우기요 빨리. 5대 1억 5대. 그래 빠르게 많이 우기요. 빨리 빨리 빼고. 왜 이렇게 잘하지? 뭐야 뭐야. 내일은 페스티벌이요? 오케이. 레프티. 왜? 넌, 넌. 브라이딩? 넌, 넌. 스페어 스탑? 네. 와우. 진짜로? 리치 가야? 빅몸이?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전부 사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고 서로 거기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조금 큰 거 같긴 해요. 호텔 조식 먹는데 애기 37개월 이상이죠? 이러길래. 애기 26개월인데요.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당연히 돈 내야 되는데 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좀 크긴 크지? 머리 하나 좀 크니까. 우리 이제. 아니 근데 그게 큰 편은 아닌데? 딱 봐도. 펑균. 펑균 아닌가? 85면? 아, 펑균은 좀 크다. 190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제일 크죠. 현호 반응이 정말 활발적이에요. 어려나? 예. 근데 수달 수달 하니까 진짜 수달 닮았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잘 중전해서 남은 경기. 잘 하셨어요. 수빈이 올 수다전 하는 거 잘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수달 뽀뽀. 공을 안 맞추는데요? 삼진 두 개 아니에요? 아저씨는 아닌데 수달이 오니까. 애들이 많이 올려가지고.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니까 올렸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으면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냥 저 혼자 밥 먹기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안 왔어요. 일단.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다 먹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소고기 잘 드세요? 네. 잘 먹었어요. 종이수를 사주셔보려고. 네, 볶음. 다민이가 미담. 미담 제조한다고 그랬어요. 미담 제조. 근데 일본에서부터 많이 사주셨어요. 항상 야구가 1순위가 되라. 야구에 진심이셔서. 선배님이요. 저는 오제는 데라가 없잖아요. 네, 데라가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오제는 데라가 없죠? 아세요, 오제는 데라가 없죠? 재밌는 데라가 많이 나왔어요. 오제는 데라가 없죠? 오제는 데라가 없죠? 15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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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3명이었어요. 15인분. 14인분. 그 정도. 많이 나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5인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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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귀엽게 나와서.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수빈이도 그러고 끝까지는 마지막에 베타 그냥 포카리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 금방 지나갔고 딴 팀이면 뭐 과하게 재밌게 한 것도 있는데 우리 선수도 그냥 간단하면서 뭐 잘했던데 좋은 거 현재 획기적인 거 한번 보여줘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펜트필 밀려가지고 이거 먹고 자윳이 샀어요 싫어 맛있어요 저 생각 일단 아 네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천종민 트레이너 덕분에 치료 잘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브레이크 저 그냥 엄마까랑 밥 먹고 며칠 좀 떨어지게 됐잖아요 음 리플리치에서 조금씩 혜인이 없으니깐 잠깐 이거 허덩했어요 선생님도 여기 우치가 좋아 저는 호이면 주소가 좋은데 아 우치 같은 경우 원정이면 또 와야 되니까 아 원정이셔야 되니까 원정이에요? 아 홈에 사봐야 될게요 한정기하러 쏘나요? 한정기 쓰려면 네 한정기 쓰려면 치즈는 줄 알고 그냥 먹었는데 치즈는 안 나오는 거 같아 여기 호지 까비 네? 제조 분석이야 저희 앞쪽으로 여기 가야지 소호야 카메라한테 안정기 할 수 있어? 소호 여기 카메라 인사하면 TV 나올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해야지. 지금 바로가요? 와 나 보고 깜짝 놀랬다. 양수준이 아빠 머리에 들어가. 아빠 머리 감아지고 들어가.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뒷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잠 오는데 안 와줬다고 겁나 울었어요. 울보여 울보여. 뭐 하세요? 처음이야? 나 아까 받아서 안 와 먹을려고 했는데 시합 취소해가지고 아 치킨? 치킨 안돼? 치킨 시켰다고요? 치킨 아닌데요? 뭐에요? 저거 좋아지는데? 저거 좋아하시는데? 쩡호동 보여줘 쩡호동 우와 안녕하세요. 와 형 안 닮아서 다행이다. 나 완전 닮았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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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 됐어? 빡. 빡. 아니 아빠 한다니까. 아빠야. 이래. 착한 남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빡. 잘 맞쥬. 잘 맞쥬. 잘 맞쥬. 잘 맞쥬. 잘 맞쥬. 근데 뭔가 손발이 있었는데 치솟게 해서 좀 아쉬웠어요. 내일까지는 아직 손발입니다. 잘 맞쥬.